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예술의 대적한 근본 원인을 알고 싶은가 바리새인의 본질을 알고 싶은가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가득하며 생명과 진리는 추구하지 않은 채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만 믿었다 그들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모른 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린다 어리석고 완고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거나 메시아를 보겠는가 그들이 예술을 대적한 곳에 예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시아를 본 적도 함께 진행적도 없기에 온갖 수단으로 그의 본질을 대적하며 메시아라 이름만 헛되이 지켰다 바리새인들은 완고하고 교만하며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원칙을 가르치는 진리가 아무리 높아도 권능이 아무리 커도 메시아로 불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이 없는 관점이 아닌가 너희는 예술을 알지 못해 파리새인의 잘못을 자지르지 않겠는가 성령의 역사를 따를 줄 아는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을 거라 장난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면 너는 이미 죽음의 변화 끝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너는 이미 죽음의 변화 너는 이미 죽음의 변화 아니면 그냥 죽음의 변화 아멘